Q. 치팅데이, 치팅데이 Q. 치팅데이, 치팅데이 자, 벌써 두 번째 치팅데이죠. 두 번째 왔나요? 오늘은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해봤어요. 평소에 절대 안 먹지만 그만큼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치팅데이에 준비를 해봤고 사이다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져온 아몬드 브리즈 다이어터의 필수템이죠. 자,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아마 얘가 감자 소금 먹자. 근데 여기 보시면 큰 거 있죠. 날씨가 좋아. 음, 얼마 만이야. 아묵도. 고구마 떡이네요. 어묵. 만두다. 이건 뭐지? 수제비. 수제비. 내 넓적당면이 안에 있어.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어. 너무 무서워. 튀길 것 같아. 제가 오늘 멋있게 입었는데 고저히 불안해서 마음을 놓고 못 먹겠어서 제가 잠깐 이놈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떡볶이가 식어버렸네. 얍! 좋았어. 먹으면서 기다리면 따뜻해지겠지? 으악! 오, 이제 좀 익는 느낌이 든다. 보글보글 끓는다. 과연 치즈. 우와! 오! 이거지. 이거지. 훨씬 맛있어. 로드 투 킹덤 준비하면서 유지하면서 운동 꾸준히 하면서 너무 반복적인 근황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긴 한데 오늘 같은 날 제가 떡볶이를 먹는다는 게 엄청난 와우! 이거다! 잠깐! 이거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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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맛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나? 지루밍 타이밍이야! 닭가슴살 100g 제가 아무리 치팅제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왜냐? 여기 단백질이 별로 없잖아요 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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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장 섭취량은 무조건 넘어야 해요 제가 오늘 치팅데이라 일부러 아침에 닭가슴살 볼이랑 프로틴바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상대는 핫도그와 떡볶이니까 방심하면 안 돼 치즈에 닭가슴살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엽떡장면에 닭가슴살을 넣어서 포개 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완벽한 탄단지의 조화 떡볶이 떡볶이 너무너무 오랜만이야 떡볶이는 진짜 안 먹거든요 엄청 주마하는데 잘 안 먹어 내 바지에 쏟았어 안 돼 집에 가서 응급처치 해야겠다 오늘의 교훈은 떡볶이 먹을 때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오자 벨트를 한 칸 풀어야 하는 단계가 왔어 오 예스 공간 확보 안전장치를 하나 풀렀어요 아 근데 확실히 체중관리 차원에서 좀 평소에 많이 줄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확 많이 못 먹겠다 그냥 먹어서 죄스러운 그 감정을 갖고 그리고 후회하며 며칠을 더 열심히 운동하고 막 자책하는 것보다 그냥 그 찝찝한 기분을 갖고 자는 것보다 그냥 그 순간 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 제가 머리로 너무 잘 이해해가지고 별로 음식참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내 지금 손 안에 들어왔어 제가 지금 관리 중이라 못 먹어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냉동보관을 해요 지퍼백에 넣어놓고 냉동보관을 하고 냉동보관이 될 수 없는 그런 음식이다 그러면 그 출처를 확인해요 그리고 뭐 먹어도 되는 날에 출처를 찾아가가지고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 지도 앱에는 그 이렇게 하트가 엄청 많이 눌려 있어요 저게 다 음식점 혹은 디저트 카페 혹은 그냥 카페 아직 부족하죠 이 정도는 아직 부족하고 아 슬슬 그만 먹어야겠는데 아 많이 죽었네 홍석이 1인 1 떡볶이도 못하고 사실 제가 밥 몇 공기 이렇게 재밌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얼마나 많이 먹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확실히 알게 된 건 이게 2인분이죠 나 혼자 2인분은 다 못 먹는다 이제 한 반년 동안 떡볶이 안 먹겠다 딱 많아 이게 다 밀 아니야 밀 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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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어야 할 듯 하네요 더 먹었다가는 한 사이클 2시간 타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평소에 먹고 싶었던 떡볶이랑 핫도그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지? 하여튼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튀김을 잘 안 먹어서 오늘 이렇게 치팅데이 때 먹어볼 수 있어서 소원성취했고요 한 6개월 동안은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치팅데이 때는 또 뭘 먹을지 제가 잘 생각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